자 오늘의 용의자 자 이름은 뭐야? 강승희 직업은? 뭐 가수 연기자 오호 오늘 나온 이유가 뭐야? 오늘은 신곡이 나왔어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신곡 제목이 뭔지 얘기해봐 Born to love you Born to love you? 오호 신곡 컨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보컬리스트 강승현 좋아 그럼 난 음악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가수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 음악 프로듀스 끝까지 음악 주고 있겠다는 얘기구만 자 오늘은 강승현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분 와우 강승현씨 오랜만이야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승현입니다 혼자서 온 게 처음인가요? 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와 2019년 위너 완전체로 왔던 게 마지막이고 네 네 그러네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가 뭐 그냥 인상적으로 인사 좀 네 컬트쇼 청취자 여러분 아 저도 이제 차에서 이 시간대에 이제 갈 일이 있으면 항상 컬트쇼를 듣곤 하는데 드디어 혼자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번째 싱글로 돌아온 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매력적이에요 우리 승현씨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냥 천상 아리스트 아 아리스트 아리 자 오늘의 추적 대상 강승현씨 브리핑을 먼저 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뭔가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위너의 리더인 강승현 슈퍼스타 K2에서 등장하자마자 화제성이 폭발 자 본능적으로 무대로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키더니 시트컴 하이킥 짧은 다리에 역습해서 연기 실력까지 입증 이후 2014년 8월 위너로 데뷔해 4일 만에 음악방송 첫 출연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하며 신기록 갱신 Really Really Millions 등등의 히트곡을 작사작곡하며 진정한 위너로서의 명성을 떨치다가 3월 14일 신곡 Born to Love You로 솔로 컴백 발매 첫날부터 9개국 차트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르며 인기머리 중 매력적이고 개성있는 허스키 보이스로 우리의 고막을 200% 아니 만 퍼센트 만족시켜주는 명풍 보컬리스트 그 이름은 바로 강승윤 유후 이렇게 좀 저 밥상을 한번 차려봤어요 괜찮아요? 어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좋게 말씀해주셔가지고 괜찮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방송놈들이 일주일 중에 여기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추가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거 이 정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연기적으로도 하고 싶은 얘기? 아 연기적으로는 조금 더 제가 좀 더 대표적으로 저를 대표할 만한 작품을 좀 더 쌓은 뒤에 브리핑에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자로 나중에 한번 더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럼 본툴러브요? 네 어떤 곡인가요? 일단 본툴러브는 이별한 뒤에 후회를 하면서 난 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어떻게 널 이겠니?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너와 헤어지겠니? 후회와 그런 감정들을 담은 헤어졌는데 이미? 네 약간 찌질이네요? 네 찌질이 심지어 나쁜놈이에요 왜왜왜? 가사 중에 맞아 난 실수를 했고 아 그러니까 뒤늦은 후회? 규책 사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하면서 하지만 난 널 사랑하기에 태어났다고 아주 절절하게 아주 찌질하게 매달리는 그런 곡입니다 실제로 어떤 스타일이에요? 실제로는 사실 좀 헤어지면 좀 냉정한 스타일이긴 해요 아 그래 열렬히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후회 없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후회 없는 스타일 아 그렇구나 우리 그 승윤 씨는 네 노래 작사 작곡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이번 거는 왜 본인이 안 했어요? 아 일단 제가 만든 곡들은 나중에 좀 앨범 단위로 묶어서 발표를 제대로 하고 싶고 본인 노래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막 욕심 없나요? 어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욕심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싱글 형태고 그리고 앨범을 내려면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컴백이 늦어지는 느낌이 더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좋은 곡이 있을 때 그냥 네 좋은 곡이 있을 때 그냥 빨리 팬들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컴백을 결정했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노래? 요거 또 저희 동생 동생 박예담 씨 트레저의 박예담 씨가 또 곡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또 뭐 박예담 씨 하면 또 SBS와 연관이 좀 있죠 아 그렇죠 여기 SBS에 또 아들 중 한 명 아닙니까? 곡들은 이제 YG 안에서 이렇게 서로 선후배들끼리 주고받고 하나 봐요 이렇게 그죠? 어 일단 저희는 뭔가 선후배 이런 거 없이 서로서 그냥 곡 만들어놓고 이게 이제 회사에서 곡을 가지고 있다가 맞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자기 그룹 속해 있는 그룹이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런 식이 되거든요 어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조금 제 앨범 컴백보다는 조금 팬들에게 빨리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있는 곡 있으시면 좋은 곡을 하나 주십시오 했는데 회사한테 얘기했더니 회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곡을 들려줬는데 같이 듣다가 막 프로듀서 형들이랑 같이 듣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거 승윤이가 불러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담이도 당연히 너무 훈쾌히 아 형이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곡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박희단 군이 음악 그 능력이 좀 어때요? 아 일단 물론 너무 천재성이 있던 아이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엄마 아빠는 제가 알거든요 예예예예 박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독이 또 음악 동아리 그럼요 그럼요 음악 집안이니까 음악 집안이다 보니까 이 음악적 재능을 엄청나게 파고났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막 트레이닝도 하고 계속 본인의 노력으로 더 발전시켜서 지금은 진짜 물 올라가지고요 웬만한 프로듀서만큼의 진짜 이제는 좀 프로듀싱 능력이 대단합니다 진짜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형님이 지금 더 대단합니다 그래요? 좋았어요 보고 싶네요 온트 러브 유 어떤 스타일의 곡입니까? 일단은 약간 저희 회사에서 발표했던 여러 R&B 발라드 곡들이 있어요 대보를 조금 잇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좀 있네요 네 이 곡이 굉장히 뭔가 R&B 장르의 곡인데도 뭔가 이렇게 발라드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굉장히 좀 여러가지의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승윤씨의 그 제 목소리까지 특이한 그 허스키 보이스 네 네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발표 이게 언제 발매된 거죠?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발매됐습니다 화이트데이 때 사탕처럼 나와버리고 네 많이 들어주십시오 뮤직비디오 연기를 직접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제 뮤직비디오니까 다른 연기자분이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출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가수들이 이제 연기에 자신이 없었고 본인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또 저는 또 연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 없이 그냥 제가 출연료도 아낄 겸 어 그렇지 좋지 좋지 멜로 연기였어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 연기는 대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표정으로 표정으로 다 해야 되고 심지어 대사를 해야 되는 씬도 있었는데 대사가 없으니까 이제 여배우분이랑 서로 그냥 우리끼리 상황을 짜가지고 그냥 뭐라도 해긴 해야 되니까 짜가지고 어쩌라고 이런 거 막 하고 굉장히 그 색다른 색다른 묘미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 연기해본 건가요? 뮤직비디오 연기에? 뮤직비디오 진짜 이렇게 보통 그런 거죠 그냥 즐기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거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막 대사도 하고 정말 연기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되게 가까워 지금 코가 부딪혔어 보니까 네 코 다 코가 닿았어 다 있네요 이런 멜로 연기 네 진짜로 이런 멜로 연기를 이렇게 되게 해본 적 있으세요? 어 멜로 연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좀 달달하고 달달하고 막 그러고 좀 더 격정적인 건 해본 적은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어 많은 도움이 좀 됐겠네 촬영할 때 날씨가 많이 추웠다 그러는데 겨울에 했었나봐요 그쵸? 네 완전 좀 영하의 날씨에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요 야외 신이 있었는데 얼음 좀 물었습니까? 얼음 안 물고 그냥 했습니다 립싱크 신을 찍는 촬영이어가지고 달이 위에서 아 그러니까 뭐 입김이 나올 텐데 입김이 그냥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담았고 그냥 그대로 심지어 살수차까지 불러서 빗까지 맞아야 이가 내리는 순간 난간에 고두름이 맺힙니다 완전 치웠나 보구나 진짜 감기 걸렸겠다 다행히 저희 스탭분들이 감기 이야기라고 엄청 준비해 주셔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건강한 체질인가 봐요 네, 잔병실을 잘 안 하는 체질 몸은 좀 어때요? 안에 뭐 있습니까? 식스? 식스 있죠 이번에 또 제가 자켓 사진을 찍으면서 복근 노출을 좀 해가지고 진짜 저희 녹음할 때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듣는 날짜는 지금 일요일에 듣고 있고요 근데 들어보시자마자 승윤씨가 형님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뭐뭐 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쭉 보자면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면 콘서트 하고 거슬러 하고 위너로서 해외 투어도 돌고 돌아와서 코로나 오기 전이잖아요 전이죠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저희 위너 형들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또 앨범 발표하고 거기에 이어서 쭉쭉쭉 복면가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드라마 찍고 그다음에 또 솔로 앨범 내고 솔로 콘서트 하고 드라마 또 찍고 뭐 그러니까 오늘 본인 스스로가 그냥 내 얘기 나오는 거야 아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네, 저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멋있어요 진짜 그럴 때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사실 빠른으로 치면 한국 나이로 서른인데 빠른 아니고 그냥 연생으로만 하면 스물아홉입니다 정보가 바뀌면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제 뭐 그래서 그럼 아마 스물여덟인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참 정말 열심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위에서 달릴 딱 나이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흥윤씨의 이번 신곡 네 Born to Love You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았어요 아 지금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노래를 들으셨는데 추웠던 기억만 나죠? 정말 제가 태어나서 찍어본 어떤 촬영 중에 거의 진짜 탑 3 안에 들만큼 너무 힘든 촬영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지금 비내리면서 반팔을 입고 있는데 진짜 이때 너무 좋았다면서 계속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봐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조회해 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뭔가 지금 우리가 예전에 승윤씨의 터프한 음색이 이제 우리가 늘 좋아했었던 그 음색보다는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네요 조금은 소프트하죠 그래서 조금 저에 대한 이미지와 원래 생각하시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었던 곡이기도 해서 약간 이번에는 좀 소프트하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음색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도해봐야 돼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럼요 자, 이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탁구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걸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능 올타쿠나에서 탁구에 있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죠 탁구를 원래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 그냥 똑딱똑딱 뭐 이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 탁구장이 생기면서 탁구장이 생겼어 네, 그래서 거기서 몇 번 치다가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해가지고 지금 한 배운지 한 1년 정도 되어갑니다 재미있어요? 아 너무 재미있어요 뭐 쳐요? 체 어떤 걸로 쳐요? 저는 이제 쉐이크핸드라고 양면을 다 쓸 수 있는 양면을 쓰는구나 동그란 거 그거 네, 치고 있습니다 유승민 감독이 강승현 씨를 보고 자세, 임팩트, 움직임이 다 선수급이다 네 기본적으로 운동을 좀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것보다요 좀 자세 이런 걸 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게 기본적인 운동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춤도 추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자세 배우는 거나 스텝 같은 것들을 조금 제대로 빨리빨리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동네바타 탁구장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지금도 뭐 곳곳에 많이 있긴 하던데 예, 다시 좀 생기는 추세이긴 하더라고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탁구 선수? 제일 좋아하는 탁구 선수는 스타일 있잖아, 스타일 어, 지금 현재로서는 어, 저희 뭐 저희 방송 나오는 선수분들 다 좋아하지만 예, 안재현 선수라고 탁구의 실업팀에 있는 선수 있는데 그분 요즘 굉장히 스타일이 괜찮습니다 오오 굉장히 멋있게 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화장실에서 탁구 자세로 볼 일을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탁구 자세로 볼 일 보죠 아, 일단 어, 탁구가 하체가 좀 중요한 운동이니까 중요하죠, 하체가 엄청 중요하죠 어, 제가 이제 약간 이 허벅지에 어떤 단련을 좀 하고자 살짝 이렇게 어, 그냥 앉아서 기마자세 네, 일을 봐도 되는 것을 약간 기마자세 살짝 그 변기에서 좀 띄어가지고 아, 큰일을 볼 때 안 앉아요? 네 하하하하 아, 그런 노력들은 조금 필요하죠 어, 그러면 잘 봐집니까, 일이? 아, 봐집니다 은근히 이게 오히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 오히려 이렇게 힘이 더 잘 져져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이런 얘기라 하하하하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일요일에 지금 너무 죄송한데 아, 이렇게 아마 시도를 안 해봤잖아요 사실 그럴 생각 안 해보니까 그 정도로 아, 그러면 어차피 힘이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일이 네, 네, 네 저는 뭐 거기에 원래 막힘은 없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 워낙 장도 활발하시고 예, 예, 예 하하하하 좀 약간 공격형이 있고 수비형이 있잖아요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공격형인데 여기 방송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어요 아 네,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좀 카메라도 많고 막 긴장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좀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그 탁구가 좀 치는데라는 느낌을 보려면 백이 중요하거든요, 백 맞아요 백을 잘 쳐야 되거든요 제 주특기가 이제 백입니다 우와 나는 어렵더라고, 백이 이게 근데 하다보면은 점점점 이쪽이 좀 이제 편해지다가 요 한 번 탁 결정할 때 요게 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아, 포엔드 같다고 네 여기저기 뭐 관심이 좀 많은 사진도 잘 찍어요 그죠? 네, 제가 사진도 이제 취미 중 하나였는데 이름이 따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작가로 네 유연 유연입니다 네 제가 유연이 뭐예요? 영어 활동명을 강승윤이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윤을 거의 활동명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 그거를 좀 느려서 이렇게 발음했구나 스펠링을 좀 느려가지고 유연 유연하게 어떤 물체나 어떤 것들을 담아보자 유연한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내가 플렉서블한 느낌으로 네, 네, 네 오, 유연 그래서 유연이라는 작가 명을 짓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사진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네, 어릴 때부터 찍고 찍히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찍히는 것도 좋고 네, 찍히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휴대폰 카메라로도 찍고 뭐 카메라 가지고 막 찍고 막 이런 걸 좀 좋아했는데 어, 필름 사진에 이제 또 맛을 들이면서 취미로 찍다가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랬죠 아, 진짜 전시도 이제 참여를 좀 했네요 영국의 슈퍼 콜렉터인 시클리티라 부부가 개최한 코리안아이 2020, 2020 전에서 네 사진을 14점을 네, 맞습니다 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이게 이제 어디서 열린 거예요? 어, 일단 한국에서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게 영국 사치 갤러리에서도 오 했고 아마 다른 곳에서도 곧 또 전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네 그러면 저 위너 이제 뭐 완전 제가 다시 앨범이 나오면 네 사진 또 우리 승윤씨가 직접 찍어도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저도 멤버 중 하나인데 제 얼굴이 안 나와서요 아, 찍히는 거 좋아하는데 네, 예, 예, 예 그래서 멤버들 인물 사진도 뭐 제 걸 실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뭔가 메인 자켓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특전으로 들어가는 사진이나 음 이런 것들로 아마 이용이 될 것 같고 어 네, 아마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소스로 들어가는 사진들은 제 걸 쓸 수 있죠 아, 그래? 그래 이번 제 종교 앨범에도 그렇게 썼었고 아, 재주가 많아 네 음,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위너가 네 2년 만에 드디어 콘서트를 완전체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뭐 하세요? 네, 이거 하세요 아, 여러분 2022년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올림픽홀 위너 2022 콘서트 완전체 콘서트를 합니다 아,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어, 자석은 이미 매진이기 때문에 취소표를 어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주시면 언젠가는 오래 기다렸는데 뭐 취소표 나오겠어요 아, 근데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피치모탈 사정이 생긴 분들이 계셔서 예, 예,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공연장입니다, 올림픽홀 아, 그렇죠 저도 여기서 공연할 때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와, 오랜만에 설레겠어요 원자체에 모여서 아, 너무 설렙니다 제가 작년에 솔로 콘서트를 혼자 했었는데 그때는 물론 너무 행복하긴 했지만 좀 멤버들이 빈자리가 조금 느껴졌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팀으로 활동하다가 제가 혼자 다 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너무 든든할 것 같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설렙니다 아, 얼마나 간질간질 했을까 특히 승훈 씨 얼마나 간질간질 했을까 진짜 그 성격이 지근질 했을 거예요 승훈이 형은 심지어 군생활하는 동안 정말 머릿속 꿈을 공연하는 꿈을 그렇게 꿨대요 진짜 콘서트장에서 노래하는 꿈을 진짜 많이 꿨대요 네, 지금 완전 파이팅이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미 모여서 연소협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소협을 하고 있고 좀 뭐, 뭔가 이렇게 좀 팬들을 위해서 살짝 하나 살짝 하나 던져, 떡밥 하나 던져주세요 일단 제 솔로 무대에 이제 또 본투러비라는 곡이 또 라이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2020년에 발표했던 리멤버라는 앨범의 곡을 라이브를 한 번도 못했어요 아 형들이 군대 가고 발매가 됐거든요 진영이 군대 가고 그래서 라이브를 못했는데 거기 수록된 모든 곡들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소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예 위너만 나옵니까? 위너만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곡으로도 채우기 바빠가지고 어떻게 뭐 게스트분을 모실 틈이 없어요 없어, 없어 네, 예, 예 너무 간절했어 아마 승훈이가 반대했을 것 같아 네, 예 뭐 부르자고 해도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요, 기대됩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승훈 씨 나온다고 해갖고 네 컬투쇼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네 요청해 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직접 질문하고 네, 알겠습니다 직접 답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탈색 몇 번 하고 보색 샴푸를 몇 번 하면 그 머리색을 얻을 수 있나요? 궁금해 미치겠어요 아, 우리 활동하면서 아리스트들은 네, 탈색을 스칼프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금 탈색 머리가 있는데요 아, 완전 지금 금색 같아요 네, 거의 뭐 백금발 정도 되는 지금 머리 색깔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는 두 번을 뺐는데 탈색을 두 번을 했는데 좀 오래 뺐습니다 전에 염색했던 검은색으로 덮었던 머리 색깔이 좀 남아 있어서 조금 오랜 시간으로 두 번 뺐고요 보색 샴푸는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두 번 하니까 딱 이 정도도 잘 빠져가지고 보색 샴푸는 안 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아프죠? 네, 이게 두피가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아프실 게 진짜 용암 끼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머리에 왜 내 머리에 용암을 끼얹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두피한테 한마디 하시죠 두피야 미안하다 하지만 난 너무 이 머리가 지금 만족스러워 뭔가는 조금 이걸 유지해야 될 것 같다 잘 어울려 근데 두피가 이해해 주겠지 뭐 이해해 줄 거예요 다음 질문이요 네 다음 질문은 김진우 이승훈 씨가 전역했잖아요 맞아요 군대 다녀오더니 형들이 변했다 하는 거 있나요? 크크크크 하셨는데 약간 조금씩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아 조금 일단은 형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성숙해졌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 확실히 좀 성숙해졌더라고요 가벼운 게 좀 덜하고 가벼운 게 좀 덜하고 Ku거워지고 그리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캄하고 그런 것도 좀 생겼고 그리고 이게 좀 희한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군대 다녀오더니 두 분 다 장발을 지금 머리가 둘 분 다 기세요 아니요 군대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체복무를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장발인데 그 장발을 자르지는 않더라고요 머리를 기르고 싶었나 봐요 기르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활동할 때도 긴 머리로 갑니까? 일단은 긴 머리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습도 기대됩니다 자 이제 광고를 좀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강승윤씨 버틀 러브유를 들고 돌아오신 강승윤씨 저희가 추적을 좀 해봤는데 좀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보다 열심히 계속 활동하고 또 위너 펀백하고 그리고 완전체로 한번 또 나오세요 네 완전체로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즐거웠던 방청객 함께 그때 우리의 그 추억 우리 황재성씨 앉아있고 앉아있고 널 좋아해 막 하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또 뵐 수 있는 날 기대하면서 끝곡으로 강승윤씨의 본틀 러브유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철투쇼니까 이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공연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강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다운도 많이 받아주시고 본틀 러브유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디지털 싱글 본틀 러브위로 돌아온 강승윤입니다 오늘 컬트쇼에서 태균형이랑 추적 30분 진행을 봤는데 너무 행복했고요 저 본틀 러브유 정말 저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그리고 굉장히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멜로디 라인을 가진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 강승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위너의 활동들까지 좀 관심있게 그리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